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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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리미티드 WK2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3만 1000km입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렉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스톤 7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이쪽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5.92로 7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면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밑에 보면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5.55로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네트 밑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ER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내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 내쪽 다 피를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옵션이 있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인거리 3166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보면은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 보면은 호측방 경고 시스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탑 쪽에 보면은 2열까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오토 스톱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USB 역수단자 있고 5시가 즉 사용 가능합니다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 들어가 있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바닥에 가죽 매트 쭉 깔려져 있고요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선루프 이열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결기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결기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리미티드 WK2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